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 입니다 자 오늘은 13번 이 원형 부정사에 대해 살펴볼게요 자 원형 부정사는 뭐냐면 투부 정사는 투 가 있는 부정사고 원형 부정사는 투 가 없는 아 동사 원형만 나오는 부정사 줘 그래서 주어 다음에 아 뒤에 이렇게 동사가 나오구요 그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투부 정사가 원래는 와야 되는데 투부 정사가 안오고 투 가 빠지고 이렇게 동사 원형만 나오는거 이런 것들을 여기서 살펴볼 거고 그리고 원형 부정사가 꼭 이렇게 소위 5형식 이라고 하죠 5형식에 이렇게 목적어 뒤에 목적 보호로 올 때만 원형 부정사가 오는게 아니라 아 비동사 뒤에서도 원형 부정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문 하나만 드리 드리면 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올 아이 워나도 이게 이제 그 제가 대학 때에 불렀던 그 미국 ccm 그 가사 중에 하나에요 올 아이 워나도 이즈 다음에 여기까지 주어져 올 아이 워나도 가 이게 주어입니다 내가 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은 이즈가 동사고 그 다음에 가사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즈 기브 디스 라이 투 유 이렇게 나와요 예 라이 투 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처음에 제가 이 가사를 봤을 때 이해가 좀 안되는 거에요 올 아이 워나도 이슈 기브 디스 라이 투 유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즈가 이렇게 나오고 기브가 또 나오니까 이 동사가 두 개가 나왔고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여기에 원래 지금 뭐가 지금 있었던 거에 투 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투부 정사의 명사적 용법 보어로 쓰인 명사적 용법 인데 자 요때도 이게 지금 생략이 된 거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올 같은 거 나오면요 이렇게 주어에 그러면은 뒤에 비동사 나오고 투부 정사 써야 될 자리에 투 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 기부도 원형 부정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원형 부정사나 이런 것들이 있구요 기본 예문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문 보시면 I saw him enter the house 죠 그쵸 내가 봤죠 뭘 봤어요 글을 봤는데 그가 뭐 하는 걸 본 거예요 그가 들어가는 걸 본 거죠 그쵸 투 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동사 원형 밖에 못 와요 이 지각동사에요 이 쏘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는 걸 본 겁니다 자 밑에 또 그들이 이 메이크는 사역동사라고 우리가 문법 쪽에서 가르치죠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 다음에 동사 원형이죠 이것도 그쵸 그들은 만들었어요 그가 뭐 하게끔 go against his will 그의 뜻의 반대로 가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죠 되셨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c 를 뭐라 그래요 이 c 를 갖다가 이제 대표적으로 지각동사를 지각동사 지각동사 그리고 얘네들을 뭐라 그러냐면 얘네들은 사역동사라고 합니다 요 두 종류의 동사가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어 에 주로 동사 원형을 쓰죠 동사 원형 만 쓰이진 않아요 지각동사 같은 경우는 어 뒤에 뭐예요 동사 원형 뿐만 아니라 ing 를 쓸 수도 있죠 그리고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가 수동일 때는 과거 분설가 오기도 합니다 메이크도 마찬가지에요 메이크 같은 경우도 아 이렇게 메이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지만 투보 정사가 올 때도 있어요 예 이거는 어 외국인들이 미국인들이 그렇게 쓰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동사 원형도 되고 투보 정사도 종종 쓰이고 그리고 ing 를 쓰는 현재 분사도 쓰입니다 물론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가 수동이면 과거 분사도 쓰겠죠 그런데 이제 일반 원칙은요 이렇게 메이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만약에 투보 정사가 와야 한다면 투가 생각된다 이 얘기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 패턴 문장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did you notice anyone coming이죠 그래서 얘도 지각동사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coming 들어가는 것을 to coming이 아니라 coming 입니다 들어가는 것을 notice 알아차렸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고 그 다음에 또 사이트죠 그 광경이 make 목적어 목적보 스탠드 온 엔드 인데 여러분 스탠드 온 엔드가 뭐예요 스탠드는 서다인데 온 엔드니까 끝으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 진짜 이렇게 즉립하다 이 뜻이 있거든요 이게 즉립하다 스탠드 온 엔드가 그런데 얘가 또 이렇게 덩어리 표현으로 사전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make 다음에 once 그렇죠 once hair 그리고 stand on end 요게 덩어리로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누군가의 머리카락이 직립하게끔 만들다 즉 삐죽 서게 쭛빛 서게 만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는 그 광경으로 인해 그렇죠 광경으로 인해 나의 머리가 삐죽 서게 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물주구문이니까 그 광경으로 인해 내 머리카락이 삐죽 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she felt죠 얘도 지각동사죠 자 그녀의 치크스 볼 따고가 그로우 스칼렛 스칼렛은 무슨 색이에요 진홍색이죠 예 진홍색이 그로우는 여기서 되다가 되겠죠 되다 그렇죠 되다 그래서 그녀가 느꼈는데 뭘 느꼈어요 그녀의 볼이 점차 진홍색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이 그로우 같은 경우는 변화를 나타내는데 주로 점진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I have heard 나는 들었는데 뭘 들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죠 그렇죠 그들이 말하는 것 뭐라고 말합니까 데디아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그의 마더가 was very beautiful 이 되는 거죠 그죠 그녀의 엄마가 그의 엄마가 매우 아름답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죠 그들이 그렇죠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요 때 요 목적으로써의 댐이 종종 생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예 요거는 그냥 하나의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는 will have 얘도 사역동사죠 목적어가 뭐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wash the car 그래서 그 자동차를 씻기게끔 시켰다는 거죠 have 가 시키다일 때는 주로 돈 주고 시키는 때 좀 많이 씁니다 돈 주고 시킬 때 그 다음에 he helped me to finish it 인데 이 help 는요 목적어 다음에 이 목적 보호로 투부 정서가 올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투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별표를 하나 칠게요 별표를 하나 칠게요 아마 이 문장을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은 i have never known 그쵸 얘가 이렇게 동사 구가 되겠죠 자 그리고 힘이 목적어죠 그런데 목적 보호로 지금 이 동사 원형이 지금 온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no라는 동사가 이렇게 오형식으로 쓰여서 뒤에 동사 원형을 목적 보호로 취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공부해 보거나 배워본 적이 있어요 아마 없으실 걸요 예 없으실 분들이 아마 10명 중 9명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옆에다 적어드리면 no가 no가 일단 완료형으로 쓰일 때 완료형 그쵸 완료형으로 쓰일 때 그쵸 겪어본 적이 있다 라는 표현으로 쓰일 때는 얘가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옵니다 원형 부정사가 목적 보호로 와요 아시겠습니까 요거는 요거는 좀 특수한 경우라서 예 아마 여러분도 많이 못 보셨겠지만 영영사전이나 이런 걸 봐도 요 예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가 그쵸 lose his temper 이성을 잃고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가 그렇게 이성을 잃고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쵸 겪어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주로 이 no 라는 동사가 완료형으로 쓰일 때 그리고 뜻은 뭐예요 뭐뭇을 보거나 듣거나 겪어본 적이 있다 그쵸 요런 식으로 쓰일 때 이 no 라는 동사도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의 목적 보호를 취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please let me know 그쵸 내가 좀 알게끔 해줘라 뭐를요 그 결과를 근데 어떤 결과를 as soon as possible 내가 가능한 한 빨리죠 자 let 목적어 동사 원형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we never saw 그쵸 결코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를 그가 뭐하는 걸 smile again 다시 웃는 것을 동사 원형이죠 네 뭐한 후에 after that tragic event 아주 비극적인 그 사건 이후에 그가 다시 웃는 것을 결코 우리는 보지 못했다 그 다음에 i listened to 죠 그쵸 얘도 지각 동사죠 the rain rain이 이제 be 목적어죠 자 그 다음에 paddle 이 패터 온 더 루프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동사로 무슨 뜻이 있냐면 타닥타닥 하는 소리를 내다 에요 비 내릴 때 천장에 부딪히면 타닥타닥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얘도 동사 원형인 거죠 나는 들었습니다 비가 지붕을 타닥타닥 때리는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좀 살펴봤던 내용을 좀 더 어려운 문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볼게요 자 i therefore expect therefore는 그럼으로죠 자 나는 therefore 그럼으로 expect 기대했어요 뭐하기를 to see 보기를 기대했죠 뭘 보기를 기대했어요 자 얘 지각동사니까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겠죠 the 21st century man 이에요 21세기의 사람이죠 예 21세기의 사람이죠 지금이 21세기인데 이 21세기의 사람이 뭐하는 것을 보기를 기대했어요 set out on a quest 예요 퀘스트는 탐구 탐험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set out은 뭐예요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set out on a quest 하면은 탐구 탐험에 나서다 예요 21세기의 인간이 탐구와 탐험에 나서는 것을 보기를 기대했대요 뭐를 위한 탐구와 탐험이에요 리커버리죠 리커버리는 뭡니까 회복이죠 회복 회복 그리고 뭐의 회복이에요 religion 종교의 회복 그렇죠 예 그래서 니체 이후로 신은 죽었다 그렇죠 그리고 계몽주의와 또 과학 과학주의 같은 것들이 발전하면서 대체로 이제 종교는 흥미 없는 것들이 돼버렸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기대하는 거죠 그 종교의 회복을 위한 그러한 탐구에 나서는 그런 21세기의 사람을 보기를 기대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는 기억합니다 데디아를 기억하는데 바로 그가 Will recover It Will recover 회복할 것이다 뭐를요? It은 뭐예요? 종교가 되겠죠 종교 자 2번 보시면은 Try to do죠 뭐뭐로 노력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노력해라 라는 거죠 명령문이니까 누구에게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려고 노력을 하래요 As는 뭐뭐 하듯이죠 뭐 하듯이 As you would have them do죠 Have 목적어 동사 원형이죠 너가 그들이 하기 너가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듯이 누구에게 너에게 하게 하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려고 노력을 하래요 아시겠죠 그리고 Do not be discouraged 낙담하지 말아라 그쵸 뭐 한다면 If they fail sometimes 그들이 그들은 바로 너희들이잖아요 그들이 때때로 fail 하지 못한다면 그쵸 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너에게 그쵸 너가 그들로 하여금 너에게 하도록 하게 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쵸 Do not be discouraged 이에요 그쵸 낙담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한 사람이죠 한 남자 한 사람이 가져다 주었대요 그녀에게죠 이 간접 목적어 그녀에게 뭐를 썸 우드 나무죠 약간의 나무를 갖다 주었대요 오늘요 자 그리고 나는 들었어요 뭘 들었죠 그녀가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는 거죠 원형 부정사 말하는 것을 들었대요 뭐를 말합니까 바로 그에게 대절을 말하는 거죠 대절의 내용에 이제 주어동서가 나와야 되는데 자 unless 가 들어가면서 삽입이 된 거죠 그쵸 만약 뭐 하지 않는다면 그녀가 그쵸 아 get 목적어 투 부정사죠 그쵸 그 어떤 누군가가 뭐하게끔 투 쏘 이신데 여러분 투 다음에 나왔으니까 얘는 동사 원형이죠 이때 쏘는 뭐예요 C의 과거형이 아니라 쏘는 여기 톱지라다 이 뜻이에요 톱지라다가 뭐예요 쏘죠 쏘 그쵸 예의 과거 형태는 뭐예요 쏘 두고 과거 문사 형태는 쏘 두 되고 쏘 온도 되죠 그쵸 그쵸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녀가 어떤 누군가에게 오늘 밤 그것을 그것은 뭐예요 바로 나무죠 나무를 톱지라게 톱지라게 하지 않는다면 그쵸 그녀는 would not have anything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할 것이었다 그쵸 그 어떤 것은 뭐예요 to make a fire with죠 즉 그걸 가지고서 불을 만들 어떤 것 그쵸 언제 아침에 그니까 아침에 불을 뗄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그쵸 뭐 하지 않는다면 그녀가 어떤 누군가에게 오늘 밤 톱지를 해달라고 그렇게 하게 하지 않는다면 않는다면 그녀가 불 뗄 아침에 불 뗄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쵸 예 그에게 그녀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들은 거죠 아 이게 참 내가 듣고 그녀가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녀가 말하는 내용은 그에게 데디아를 말하는 거죠 아 이게 참 되게 약간 복잡하네요 아무튼 제가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갈게요 자 most glorious moment 예요 아주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언제 in your life 너의 인생에서 자 그것은 뭡니까 딱 보니까 지금 날이 나왔는데 뒤에 보니까 날의 법비죠 날의 법비 그렇죠 A가 아니라 B다 이런 얘기죠 자 뭐가 아니라 바로 소위 소콜드 소위 성공의 날들이 아니라 성공의 날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날들이에요 those days죠 어떤 날들인데 근데 그 날들이 어떤 날들인지를 갖다가 왠에서 왠이아가 꾸며주죠 왠 안에 보니까 또 전치사고가 삽입되어 있죠 Out of Dejection and Despair Dejection 이라는 단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Dejection 딱 봐도 무슨 뜻 같아요 D가 뭐예요 D가 얘가 접도로 얘가 다운이잖아요 다운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 어근 잭트가 무슨 뜻이에요 잭트가 얘가 쏘다의 뜻이에요 쏘다 그쵸 슈트에요 슈트 얘가 쏘다 아래로 쏘는 거니까 뭘까요 아 막 낙담하는 거죠 낙담 낙담하고 시리에 빠진 겁니다 낙담과 Dispair 절망이죠 낙담과 절망으로부터 너가 느끼는데 Feel 다음에 지금 바로 또 뭐가 나왔어요 동사가 또 나왔죠 그리고 뒤에 여기에 지금 보니까 목적어 이게 지금 목적어가요 뒤로 빠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원래 Feel 다음에 얘가 지금 동사고 동사 뒤에 목적어가 A challenge to life 그리고 End 그렇죠 End랑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어가 The promise of future accomplishment 에요 아시겠습니까 너가 느끼는데 그렇죠 뭘 느껴요 인생의 도전을 느끼고 그리고 미래 성취에 약속을 약속이 뭐하는 걸 느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보호가 그렇죠 Rise in you 네 안에 일어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로부터 낙담과 절망으로부터 그렇죠 그러한 날들 이게 훨씬 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순간이라는 얘기죠 자 한번 빠르게 다시 하면 The most glorious moment 이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너의 인생에서 그것은 뭐가 아니라 뭐다 소위 성공의 날이 아니라 바로 오히려 이러한 날들이다 이러한 날들은 뭐예요 낙담과 절망으로부터 너가 느끼는데 뭘 느껴요 네 안에 뭔가 솟아오르는 것을 그게 뭔데요 바로 인생의 도전과 그리고 미래 성취의 약속이죠 아시겠습니까 이 문형은 이거예요 Feel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이렇게 쓰여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Feel은 여기 있어요 그런데 동사 원형부터가 먼저 써진 거예요 그리고 목적어가 이 뒤로 간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목적어와 목적보호의 위치가 바뀐 겁니다 이래도 되냐고요 됩니다 그 영어의 영문법 규칙은 최소한이에요 그냥 미국 애들이 쓰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문이 있으면 있는 거죠 이걸 도치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냥 이 목적어가 지금 너무 길잖아요 그쵸 목적어가 너무 기니까 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수사적으로 뒤로 뺀 것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빼고 나서 감옥적어를 써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안 써도 돼요 그리고 감옥적어 뒤에 지금 또 그러면 동사가 또 나오니까 좀 이상하단 말이죠 그쵸 아무튼 이 지금 목적어와 목적보호의 자리가 그냥 바뀐 겁니다 목적어가 길기 때문에 그냥 뒤로 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이 선수로서의 기술이 increase 증가하는 거죠 기술이 느는 거죠 향상되는 것을 보는 데 있어서 아주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자랑스러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러나 그는 can continue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한 발전을 그쵸 근데 어떻게 계속 할 수 있냐면 only for a time 이에요 딱 한 번만 계속 그러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sooner or later 이거는 조만간이죠 곧 조만간 자 failing skill failing은 뭐예요 스킬인데 이게 스킬이 fail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드는 기술이죠 시드는 기술 예 기술도 여러분 시드입니다 물론 연습을 많이 안 할 경우에 그렇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 기술은 연마하면 연마 할수록 그렇죠 이게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손흥민이 옛날에 독일에서 독일에서 축구할 때 이렇게 좀 하이라이트 영상 같은 거 보시면요 그때 그 가마차기 슈팅이랑 지금 프리미어리그 득점화 할 때 가마차기 슛이랑요 완전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연습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연습도 게을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좀 이렇게 기술도 시들게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웨이닝 비걸 웨인이 뭐예요 웨인 약해지는 거죠 그렇죠 약해지는 정력 힘이 좀 딸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습도 안 하고 기술도 시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것이 윌베니쉬 에요 벨니쉬는 뭡니까 사라지게 없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그를 사라지게 만들어요 어디로 사라지게 만듭니까 투 더 사이드 라인 쓰죠 사이드 라인은 뭐예요 경기장 밖이죠 그렇죠 경기장 밖으로 사라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6번입니다 자 우선 Before I say 내가 말하기 전에 뭘 말합니까 What must be said 말해야만 하는 것 또는 말해줘야만 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Let me tell you that 그렇죠 Let me tell you that 내가 너에게 데디아를 말하게끔 해줘 이런 의미죠 데디아의 내용을 보시면 I love only you 내가 너만을 사랑해 라고 너에게 내가 말하게 해줘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말해줘야 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Let me tell you that 그렇죠 내가 너에게 I love only you 나는 너만을 사랑해 라고 그렇게 말할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whatever I do now 에요 그렇죠 자 지금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이때 whatever는 양보제를 이끄네요 내가 지금 뭘 하든지 간에 Remember that 대절을 기억해라 라고 되어 있고 그 대절 안에 지금 뭐가 왔어요 또 예 지금 강조용법이 온 거죠 예 It is you that I love 내가 사랑하는 것이 다름 아닌 바로 너라는 것을 기억해라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자 if you never receive a letter from me again 자 만약에 너가 never receive니까 받지 못한다면 편지를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다시 그렇죠 자 그렇다면 알아라 데디아를 알아 라는 얘기죠 In my heart 내 마음속에서 나는 Like you everyday 그렇죠 나는 내 마음속에서 너에게 매일같이 편지를 쓴다는 사실을 알아라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되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 13과 했고요 제가 23년에는 좀 바빴어요 그래서 24년이 됐는데 24년은 제가 이제 적어도 뭐 하루에 하나 정도 예 아니면 뭐 1.5일에 하나 정도 그 아니 최소한 그 정도 최소한 이제 이틀에 하나 정도는 항상 강의를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강 끝났고요 다음에 14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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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